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틀맨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맨사랑 김희선입니다. 두번 다시 찾지 않겠다. 너보다 멈추러진 젠틀맨 만나서 멋지게 뽀뽀하게 살아낼 거야. 행여 어찌나 지나가 마주 훔치다가 열몰이야 안나겠지 말은 참아야지 어쩌겠나 이제인 것을 나는 속이 시원을 바란다. 참아야지 우리의 눈이 불어린다 정신 저녁 참아야지 우주가 이제인 것을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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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뽀뽀하게 사랑할 거야 행여 어찌나 지나가마 나두 어찌나 널 무려 안나겠지 말은 참아야지 우주가 어쩌겠나 이제인 것을 나는 속이 시원을 바란다. 나는 속이 시원을 바란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어쩌겠나 이제인 것을 나는 속이 시원을 바란다.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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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사합니다 누나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인가요? 네 이렇게 또 날씨가 쌀쌀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윤영씨의 세월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령 누구든 울지 말아라 쉬어 쉬어 쉬어라 system prolong 세월아 basics numer 가려 each condam 지 Question 에듀 으레 모든 너의 여름을 세워둬다 이 가슴 아름다운 찬 바람도 이 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듣나 그 누가 알아듣나 손절없이 사랑을 세워둬 여덟을 먼저 받아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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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듣나 세워라 가진 마누가 가려구전 혼자 써놔지 헥구전니 내 몸에 하신 너의 여름을 세워둬 헛속도 안의 몸에 하신 너의 여름을 세워둬 찬 바람도 이 바람도 헝겨온 내 청춘아 누가 알아듣나 누가 알아듣나 누가 알아듣나 누가 알아듣나 손절없이 세워 세워 하려면 만족하거라 만족하거라 시리오로 굳이 없지 않나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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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